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다 215회입니다. 저는 냉수입니다. 오늘은 찬희쌤과 슈퍼바이저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냉수님 오랜만이시죠? 네, 저번주에 했는데 슈퍼바이저님은 정말 오랜만이죠. 아, 그렇군요. 제가 또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내년에 또 선거가 있는데 그때도 바쁘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바쁜 거 좋은 거죠. 네,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슈퍼바이저님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다 방송 오늘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네, 오늘 주제는 사유예산제도와 공유부 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엄청 거창하네요. 네, 제가 오랫동안 기본소득의 원천은 공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공유부, 즉 모두의 몫으로 기본소득의 원천을 모두의 몫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재원이 공유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두에게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즉 기본소득을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공유부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하는 거 아니야?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공유와 사유는 반대반입니까? 그렇죠. 꼭 기본소득을 위한 과세가 아니더라도요. 종례 조세도 소득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면 그 자체로 재산권 침해로 보는 아주 극단적인 우파 자유지상주의 입장이 있죠.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입장들, 예를 들어 70년대 미국의 로봇 노직 이런 사람들의 입장인데요. 그런 입장은 자본주의구의 헌법에도 부합되지 않죠. 모든 나라는 조세를 걷고요. 또 복지지출을 하죠. 그래서 시장소득 분배, 1차 분배를 조정하죠. 그래서 세후소득 진위계수는 세전소득 진위계수보다 양호하게 개선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 개선율 차이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에 아주 미미하게 개선이 됩니다. 아주 미미하죠. 그런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도 자산불평등이나 소득불평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죠. 1차 분배에서. 그런데 조세를 걷어서 나눠주니까 물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요. 진위계수가 개선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세를 걷어서 나눠주는 거를 이게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한다고 말하면 모든 주요한 자본주의가가 다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여기서는 크게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 보면 시장에서 소득을 열심히 해서 벌었는데 왜 재분배하냐 이런 댓글이 많아요. 글쎄요. 아니 경제학 언론에 써 있어요. 왜 그러세요? 세금 내시면 소득 재분배기가 필요하다고 써있군요. 조세원이 기본적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럼요. 아담 스미스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처럼 극단적인 자유재산주의에 입각한 반론 이런 건 무시하기로 합시다. 그래도 공유부 개념은 그 말 그 자체가 사유재산제도하고 충돌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이게 아주 단순한 오해 같은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겁니다. 그건 그냥 단순한 오해야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 이렇게 주고 저도 그렇게만 얘기해왔는데 오늘 뭐 날 잡은 김에 한번 제대로 설명 좀 해보자. 네 좋네요. 오늘의 주제는 공유부 개념과 사유재산제도의 관계가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공유부 개념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기본소득과 공유부 개념의 관계를 따져보고 본격적으로 사유재산제도와 공유부 개념의 충돌 여부를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유부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찬희쌤께서 정리해 주세요. 개념의 찬희입니다. 작년에 출간된 슈퍼바이저님 책 제목이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지금 바로 기본소득 이거 아니겠습니까? 책 많이 팔렸죠? 뭐 그 책이... 그런 고급 이론소가 그 정도면 많이 팔린 겁니다.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에 굉장히 내용이 많죠.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한 번 안 봐도 좋으니까 많이들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정관에 보면 공유부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슈퍼바이저님이 공유부 대신에 공통부라는 말을 쓰셨어요. 제가 보면서 아무래도 공유부가 소유 형태로서의 공동소유나 공적소유, 퍼블릭 오너십이죠. 이런 걸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통부 개념을 쓰겠다.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아무래도 공유부와 사유자산제도의 충돌을 좀 의식하시면서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말로 할 수 없고 그리면 해명도 해야 할 수 없으니까. 물론 공통부 개념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해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정의를 해보면 공유부 혹은 공통부란 이 책의 제목 그대로 모두의 목이라고 딱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 모두의 몫은 뭐냐? 슈퍼바이저님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특정한 경제 주체의 노력에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몫. 예를 들면 자기가 노동에 의해서 딱 산출한 몫이면 자기의 소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고 모두의 몫이란 건 자산 여부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되돌려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부정의하게 되는 거죠. 왜 특정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모두의 것을 노동 여부나 자산 수준에 따라서 기준을 삼게 되면 그것은 원래의 원리에 어긋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선별적 분배나 차등 분배는 정당하지 않다 이런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여기에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모두의 몫은 특정 주체의 성과를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공통부 또는 공유부라는 기초를 확고히 하면 기본소득의 5대 특징인 그중에서 특히 세 가지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죠.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라는 기준이 잘 이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의 몫이라고 했던 그런 공유부에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자연적 공유부가 있겠죠. 토지나 자연자원, 생태환경, 우리가 알래스카 배당할 때 많이 나오죠. 또는 공통지식, 빅데이터 같은 인공적 공유부 이런 것들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걸 만화로도 만들었더라고요. 공유부란 무엇인가 그래갖고 놀랐어요. 그 박람회 가니까요. 심지어 그 박스 하나에다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 이렇게 차트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어와서 참 마음이 아픈데. 혹시 그 제 얼굴은 못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아, 여러분. 제 얼굴도 나올 텐데. 아, 그랬습니까? 네, 네. 제가 비디오 아닙니까? 비디오 킬더 레이디오 스타. 아시죠? 비디오 중심입니다. 저는. 잠깐만요. 토지부터 따져볼게요. 토지는 자연적 공유부의 원형이죠. 좀 전에 얘기했던 토마스 페인. 그런데 토지를 개관한 사람은 토지 가치를 증대시켰을지라도 토지 그 자체를 창조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있겠지만 건물이 놓여있는 땅을 만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같이, 부동산 같이 하지만 그 부동산 같이 가지고 건물을 멋지게 지어놨다는 것. 그것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입지. 결국 입지라는 것은 뭐 지하철이 다니느냐, 옆에 무슨 커피숍이 있느냐, 사람의 왕래가 맞느냐, 즉 사회적, 경제적, 입지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건물을 짓고 개선한 사람의 노력, 이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입지 조건의 개선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즉 공유부가 작용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처에 공원 같은 게 있으면 특히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죠. 그렇죠. 또 지하철은 당연히 역세권, 습업권, 이런 것이 다 지가의 변화를 이끈다. 따라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지가의 일부는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분명히 공유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뭐 아까 이왕에 토마스 페인 언급했으니까 토지 공유부 또는 기본소득 사상의 출발점인 토마스 페인은 다시 한 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참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즉 황무지를 개관하거나 토지를 비옥하게 만든 사람이 법률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정의로운 거다. 그 사람은 노력을 했지 않냐. 그러나 이걸 다 뺐자라는 것은 자기 반대한다. 사유재산 인정. 하지만 그가 토지로부터 발생한 소득 전체를 가져간 것은 부정의하다. 왜 그러냐. 이런 법률적 재산권과 전적으로 무관하게 토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원천적인 소유권, 자연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적 소유권이란 뭐냐. 이거는 법률적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 아니죠. 그렇지만 법률적 토지 소유자가 이 수익 일부를 모두의 몫으로 환수해서 개별적으로 조건 없이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폐인 이후에 헬리 조직까지 이런 토지 공유부 사상이 이제 몇 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 지대 수익 전체를 사적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일부는 아까 찬희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인 사유 구성은 모두에게 조건으로 분배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토지 소유권 자체를 폐지하고 몽땅 공동 소유로 돌리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토지 국유화 사상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프랑스 혁명기의 바베프가 얘기했던 겁니다. 토지 공산주의죠. 토지 공산주의의 토지 공유부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지대 수익을 공유부로 보고 환수하고 그러나 이용은 사적인 경제 규칙에 맡길 때 토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마지막 말씀은 아무래도 지대 수익을 조세로 환수하면 그런 땅값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때문에 토지가 효과적으로 활용이 된다. 그리고 화폐의 흐름이 오히려 다른 기술 발전이라든지 관련된 생산적 투자 쪽으로 이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삼성역에 있는 한전 땅을 샀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조단이죠. 조단이 그래갖고 이게 현대자동차의 큰 재정적 압박이 될 것이다. 오히려 생산적 투자의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누가 이렇게 비평을 했더니 반론이 나오더라고요. 반론이. 두 배로 뜰 텐데. 오히려 이 집값 상승을 해서 최고의 효자가 될 것이다.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러게요. 이게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토지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은 말하자면 교정조세라고 할 수 있다. 교정.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토지 공유부 개념은 그래서 이와 같은 교정조사의 효과에 대해서 더 원천적인 과세 정당성을 토지 보유세에게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토지가 공유부니까. 공유부를 환수하기 위해서 토지 보유세를 부의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토지 보유세는 교정조사로서 효과가 있고요. 결국 교정조사의 효과와 공유부 개념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토지 보유세 세수를 다른 곳에 쓰지 않고 토지 배당, 기본소득 형태로 토지 배당으로 개별적인 모두에게 조건 없이 분배해야 되는 문제를 이익계를 결합시켜서 이해하면 충분히 100% 이해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공유부 곧 모두의 몫이었으니까 교정조사인 조세로 걷어들인 토지 공유부는 조건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공유부 그리고 기본소득, 교정적 효과 이걸 다 연결해서 정말 정교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따져보면 토지 공유부 개념은 과세 정당성에 대해서 매우 강한 농구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농구 없이도 토지 보유세를 도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나라는 4% 되는 토지 보유세를 도입한 수도 있고 보유세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세율이 엄청 높습니다. 유럽 국가 다 보유세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지 공유부 개념 때문에 도입한 이유가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지 보유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지는 않습니다. 공유부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토지 공유부 개념 없이도 토지 보유세는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왜 걷어들이냐 그거. 그러면 교정조세 효과를 거론해야죠. 보유세 걷어야 지가가 안정되고 지대축을 억제하는 건전한 경제로 이끌어진다. 그런 교정자 역할이 과세 정당성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만약 우리가 토지 공유부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수를 왜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나눠주는지 근거를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냥 단지 아주 약한 근거만 제시할 수 있는데요. 토지 배당을 하면 수혜층이 넓으니까 토지 보유세에 대한 정치적 지지 또는 제도적인 지속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눠주자라는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조세 정치적인 효과와 원천적인 배당 정당성이 공유부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면 완전히 결합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교정조세와 공유부 배당. 연결된다는 거. 정말 좋습니다. 오늘 주제인 사유재산권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 공유부 개념은 사유재산권 제도를 건드리지 않는다. 사유재산권 제도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다. 요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기대수익은 공유부로 간주해야 된다. 지대수익이 공유부로 간주되면 당연히 모두의 몫이니까 모두에게 가야 되겠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고. 정리하면 공유부 개념은 사유재산권 제도를 건드리지 않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공유부의 환수와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 공유부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채굴자가 채굴을 통해서 천연자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증대시켰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천연자원 그 자체를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마치 건물주가 탕을 창조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법률적인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천연자원은 원래 모두의 것이고 채굴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조건 없이 배당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생태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탄소세와 탄소세의 산소 배당 연동 모델 중심으로 슈퍼바이저님이 이걸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얘기부터 시작해 보면요. 생태환경, 이거는 사실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선 인류 모두의 것이다. 그러니까 세대를 넘어서는 공유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 세대는 그러니까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 생태 부담을 만든 기업이 생태환경 사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독차지한다는 거죠. 이건 반생태적이다. 그런데 이건 정의로운 분배도 아니죠. 탄소세, 탄소 배당 연동 모델에서도 이런 기본 논리는 마찬가지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요. 그리고 매우 예외적인 문제는요.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교정조세라는 점이에요.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환산톤, 그 탄소 배출량의 톤당으로 가세가 됩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요. 배당되는 세수가 커지겠죠. 그건 지구 환경에 나쁜 영향이겠죠. 그래서 탄소 배당과 우리의 생태환경 공유부는 비례적 관계가 아니라 역비례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요. 탄소세로 걷어들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N분의 1로 나눠주는 나라들이 있죠. 스위스, 캐나다. 스위스는 65% 정도. 캐나다 90%를 탄소 배당, 기본소득으로 나눠줍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탄소세를, 세수를, 탄소 배당을 나눠주는 이유는 사실은 탄소세율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탄소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탄소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째서 이게 생태환경 공유부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공유부 과세냐 그러면 탄소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답은 이렇습니다. 탄소 배추란 부정적 외부성이잖아요, 이거는. 부정적 외부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세, 탄소 배당 연동 모델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세가 잘 가동되기 위해서 배당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기후재앙이 없는 세계에서 모든 인류의 생태환경 향유권. 이건 긍정적 외부성이죠. 이 긍정적 외부성이 생산됩니다. 즉, 탄소세의 목적, 목표에 비춰서 보면 이것은 역시 생태환경 공유부 배당의 변형된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탄소 배당 그 자체가 생태환경 공유부 배당은 아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당액이 커지는 거니까. 이건 무슨 오염을 위한 그런 세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지만 기본소득형 탄소세 효과로 생태환경이 복원되기 때문에 생태환경 공유부 배당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소는 공유부가 아닌데 탄소를 줄여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깨끗한 자연은 공유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중배당 이런 말도 쓰는데요. 탄소세수를 복지지출을 쓰지 않고 탄소세를 도입해서 탄소 배당을 하게 되면 생태환경이 좋아져서 자연에 대한 향유권을 실현하는 게 다른 하나인 이중배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소득형 탄소세는 세수를 복지지출에 쓰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야 탄소세율을 필요했다 해서 팍 올려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시장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토지와 탄소, 천연자원 같은 자연적 공유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인공적 공유부인 공통지식과 빅데이터로 넘어갈 차례인 것 같아요. 자연적 공유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고요. 자연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인류 모두의 원초적 공유였던 것이고요. 원래는 소유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업론가를 대보면 자연은 원래 인류 모두의 것이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반면에 인공적 공유부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다기보다는 사회에 있는 사회공동체 모든 성원에 협력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협력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기여했니? 내가 얼마나 기여했니? 네가 무슨 지하철 많이 탔으면 많이 기여했고 이렇게 환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자연적 공유부와 마찬가지로 공유부적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강남은 교수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뉴튼의 어깨 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했다. 뉴튼 같은 천재도 자기가 한 건 어깨 위에서 살짝 본 거에 불과하다 그러는 거니까 그만큼 공유부의 기초에서 인류의 지식은 발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노벨 경제학상을 탄 허버트 사이먼도 모든 개인 소득의 90%가 과거 세대에서 축적된 지식의 외부 효과다. 그래서 놀랍게도 90%를 소득세로 걷어서 다 나눠줘도 정당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러한 외부 효과는 개별적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다시 배당될 때에서만 비로소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분은 90%가 공통 지식의 외부 효과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부분, 그런데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하지만 이걸 과연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학자가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해요. 사이먼은 90%가 왜 90%인지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통 지식의 외부 효과, 여기에 대해서 측정은 결국 사회적 합의 문제다. 그리스 재무장관을 지냈던 시리자의 재무수 장관을 지냈던 바루파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도 사이먼과 똑같은 구조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3%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회적 합의 문제니까 한 3%부터 시작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게 측정이 안 되죠. 그런데 개별 공유부들이 있잖아요. 토지 가치, 탄소 배출의 부정적 외부 효과 또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초과 이익. 이건 정량화 가능합니다. 탄소 배출 얼마였는지 톤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토지 가치, 계산할 수 있죠. 공시지가로 해서 민간 토지 총 가치가 얼마 되는지 한국은행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초과 이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이 지식 공유부에 대한 과세하여 기본소득을 배당할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한 점이다. 이와 같은 개별 공유부 과세의 명확한 점, 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건 전승된 지식, 이건 인류 공통의 유산이고 또한 현재의 모든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이 역시 공통의 지적 유산에 의존한다는 점이에요. 즉, 이건 단순히 물려받은 지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생산되고 있는 지식, 즉 지식 생산 그 자체가 지식 공동체에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사회적 협력에 비치는 협동적 공유부라고 말할 수도 있다. 지식 발전에는 개인의 창의력이 반드시 필요로 하죠. 그러나 공통의 지식과 그리고 공통의 지식을 전제하고 있는 지식 공동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과세 정당성은 된다. 이걸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고 하면 10%건, 20%건, 3%건 합의할 수 있다고 하면 지식 소득세를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지식 공유부에 대해서 10%건, 몇%건 이렇게 세율을 과세한다면 기존의 어떤 소득세제와 별도의 세제를 도입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이상적인 형태는 별도의 지식 공유부 세목을 도입하는 겁니다. 기존에 소득세제가 있지만 그것은 국가가 자신의 재정충용을 위해서 국가의 비용을 위해서 거둬들이는 거고 그렇게 사용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지식 공유부 세목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거는 지식 공유부를 거둬들이는 거니까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회구성원한테 N분의 1을 나눠줘야 되겠죠. 이상적인 형태는 비례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수 전액은 기본소득으로 배당돼야 된다는 건데요. 설계는 지금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남은 선생님이 시작해서 유종성, 저도 한번 유종성 교수님도 설계했고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사실 최근에 코로나 전국이죠. 코로나 전국에 세수의 지출 방식을 기본소득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방식의 추가적인 소득세 모델을 미국학자들 사이자, 쭈크만이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7%를 얘기하는데 지금의 기존의 소득세하고 관계없이 모든 파악 가능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에서 7%를 때리자. 국민소득세. 이런 거 붙였는데 이걸 어디에 쓸 건가는 사회보장에 쓰자.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소득세는 이걸 기본소득에 쓰자. 그리고 과세 정당성은 지식공유부에서 찾고 그래서 그게 배당정당성으로 이어지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 국민소득세를 거두면 모든 국민한테 24만 원 정도 월을 넣어주기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빅데이터 공유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강연을 알리기 위해서 시가총액 있잖아요.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수수리를 쫙 매겨보니까 5대 기업이다. 1위부터 9위까지 중에서 아람코라는 최근에 상장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 빼고는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만큼 플랫폼 기업이 대표적인 한현대 자본주의를 이끌고 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플랫폼 기업의 수익 원천이 어디냐. 결국 빅데이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빅데이터가 공유부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가치 창출과 인공지능 혁명으로 기업의 자산 중에서 빅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건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인간활동의 전 영역에 대한 디지털 기록물이고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도 이런 빅데이터에 기초하고 있는 유명한 플랫폼 기업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왜 이들이 무료로 이거를 제공할 것인가.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플랫폼 알고리즘은 업그레이드 되며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무료로 이걸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업은 이제 데이터가 수집되고 저장되는 플랫폼을 소유함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따라서 이윤이 커지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유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이와 같은 이윤 창출 메커니즘은 플랫폼의 외부에서 디지털 활동이 데이터 형태로 공급되어야지만 유지될 수가 있다. 물론 빅데이터는 플랫폼 없이는 수집이 안 되죠. 우리가 막 플랫폼이 없으면 다 날아갈 테니까요. 데이터가. 일단 만약에 여기서 이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딴 데 갈 돈도 없다. 그렇죠. 데이터가 모아지지 않죠. 자기 혼자 떠들고 지나가는 거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의 디지털 활동이 없으면 플랫폼은 어떤 데이터도 수집할 수 없으며 빅데이터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플랫폼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빅데이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가 결합돼야지만 어떤 인공지능 발전이나 플랫폼 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플랫폼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일부를 차지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다 먹는 것은 부당하다. 정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가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빅데이터의 역할인가 하는 건 역시 사회적 합의로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쨌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 함께 만든 재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플랫폼 기업은 그래서 빅데이터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배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보충할까요? 예를 들어 아까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9개가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떤 전통 제조업보다 이들이 초과익을 엄청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에 대한 과세 논리를 공유부 개념 없이도 개발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된다는 정당성은 매우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본소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일단 과세당한 문제죠. 사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법인세를 우회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버를 싱가포르에 둔다든지 아일랜드에 둔다든지 그래갖고 법인세 내는 나라가 얼마 안 되죠. 그렇죠. 심지어 미국의 서버가 법인세 0원인 네바다주에 있다든지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매출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를 원료처럼 사용하니까 원료에 대해서 과세하듯이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될 강한 근거는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 세금은 거둘 수 있지만 기본소득으로 우회해 줘야 되는지는 빅데이터 공립의 개념을 확보할 때만 나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왕 말라옥에 더 보충하자면 과세 방식인데요. 원천 데이터에 대해서 종량세 방식으로 데이터세를 거둘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들이 빅데이터 만들기 전에 개별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그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영상이면 단위를 어떻게 하고 텍스트는 단위를 어떻게 하고 일정 양에 대해서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저는 약간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원천 데이터의 집합이 빅데이터는 아니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초과익의 원천은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는 사실은 이것은 가공된 데이터입니다. 플랫폼이 수집한 개별 데이터들을 우리가 역경매 방식으로 다시 판다 할 때 그 판매 액수가 빅데이터 활용에 창출되는 수익하고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한국에도 데이터 거래소가 있고 외국에도 데이터 거래소가 많은데요. 그 데이터 거래소의 판매 금액, 거래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활용하는 기업들은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 9개가 플랫폼으로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이윤에다가 과세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또 데이터의 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빅데이터나 속도, 다양성 등 다른 질적 요소도 수익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한 마디 더 붙이자 그러면 데이터 양의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를 하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경제 발전을 아예 저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치 한쪽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국가가 랜드 투자를 하니 그러면서 엑셀레이터를 밟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 종량세로 과세하면 동시에 브레이크를 받는 자동차를 모으는 걸로 따지면 그런 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데이터가 많으면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초과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저는 이거는 빅데이터 특별 법인세 식으로 걷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유부 개념이 배당의 정당성 그러니까 세수를 왜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직접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빅데이터의 경우에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유세, 탄소세, 빅데이터세 또는 지식소득세를 걷어도 이 공유부라는 개념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굳이 나눠줘야 할 이유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유부 개념이 뒷받침될 때만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수 있고요. 여기서 나눠줄 수 있다면 필연적으로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공유부 개념 없이도 이건 그냥 N분의 1로 1차 재난지원금처럼 N분의 1로 주자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건 간에 반드시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재정당국 재량권의 문제지. 그렇죠. 그런데 공유부 개념으로 뒷받침할 때는 반드시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세수를 기본소득 특별하게로 계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 재정이 다른 일반 재정과 다르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공유부 개념이 사유재산권 제도와 충돌한다는 말은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조세 자체는 기존의 조세는 사유재산권을 그대로 둔 채 도입할 수 있는 거고 또 공유부 개념은 세수 활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세가 사유재산 제도를 침해한다라는 논리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70년대 그때 한참 난리를 쳤죠. 우파 자유시장 수지자들이. 그런데 어쨌건 아무리 신자유주의 이들이 집권한 거죠. 80년대, 90년대 공간을 다 집권을 한 건데 그리고 아직도 신자유주의는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건 조세에서는 엄연히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아무리 후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재분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조세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면요. 그래서 재산권의 실체를 흔든다고 생각하면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 사이먼트 90% 소득세를 얘기하지만 내가 100을 벌었는데 90%를 갖다가 걷어간다. 지식의 외부 효과가 90%를 가져간다. 이게 위헌 시비가 나올 이유는 없어요. 단지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일을 하겠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소위 래퍼 곡선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한 50% 정도에서 최고세율을 갖다가 최고세율이 높아도 한 50% 정도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의 경우는 실체를 훼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재산과 산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지 보이세 세율을 갖다가 50%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년이 지나면은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세율에 대해서는 이 너무 높은 세율이라서 재산과 실체를 흔든다라는 위헌 시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 보유세라는 세목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를 제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원래 소득세가 세수의 대부분을 이루기 전에 또는 법인세나 소득세가 부가가치세 이렇게 편성되기 전에는 대개는 재산세였죠. 그러다가 소득세의 중심으로 바뀐 건데 그래서 이건 사유재산권을 흔드는 문제가 아니다. 위헌 심판을 가더라도 심판 대상은 세율이지 세목이 아닙니다. 세율과 관련된 위헌 심판들은 가끔 있는데요. 보유세와 관련돼서. 도비룸법재판소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경우에 항상 나오는 얘기는 세율의 문제에서도 1차적으로는 입법자의 프리로가티브 영어로 발음하면 프리로가티브 이렇게 해야 되나요? 프리로가티브. 우선권. 입법자의 판단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판단을 합니다. 세율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위헌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목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토지가 공유부니까 과세하겠다는 게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 현재의 자본주의 국가의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헌법 부정하는 변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전에 슈퍼바이점이 래퍼 곡선 얘기하셨는데 래퍼 곡선은 사실 슈퍼바이점이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감세, 세금을 적게 내게 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논리는 그거죠. 세율이 높으면 오히려 노동 의욕을 감소시켜서 세수가 줄어든다.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줄기 때문에 적정 세율을 도입을 해야 세수로 오히려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그럴 듯해 보이는 이런 얘기였지만 사실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정책의 주요한 논구로 사용됐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엄청난 소득 불평등, 그다음에 엄청난 재정적자를 낳은 주범이 바로 래퍼 곡선이다. 그래서 래퍼 곡선을 활용해서 세금을 깎으려고 하는 애들이 논리로 많이 쓰고요. 우리 슈퍼바이점이 걱정할 정도 세율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래퍼 곡선을 써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세를 위한 논문을 말하는 것이다. 감세 논문이죠.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래퍼 곡선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세목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논리도 재산세나 보유세를 그 자체가 위헌이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율에 있어서는 프리라거티브가 있다. 입법자의 우선권이 있다라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개별 세목의 도입에 대한 위헌 시비는 걸 수 없고 세수 활용에 대해서는 공유부 개념이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것을 뒷받침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세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회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세를 통해서 공유부를 환수하고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것. 이게 사회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시비가 나온다. 그거는 사실 세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 정도면 위헌 아니냐.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고 세목 그 자체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됩니다. 제도 그 자체는 위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아무튼 조세형 기본소득이란 현실의 소유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유부를 환수하고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기본소득으로 분배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퍼바이저님이 많이 얘기했던 공유부 이론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때 우리 슈퍼바이저님이 공유 지분권 말씀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원래 제이미스 미드가 처음엔 모든 사회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그런 사회의 어떤 공유부 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50% 정도의 국가 지분권을 설정한 다음에 배당에게 반을 국가에게 배당하는 기본소득 재원을 쓰자고 한 건데 이런 것도 사실은 사유재산 모델하고 절대 충돌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동소유형 기본소득을 하건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유재산하고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의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경영활동, 사유재산의 기업활동을 다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알래스카 연구기금처럼 국공유자산을 활용하거나 공공투자 방식으로 공유지분을 획득하는 거 전부 다 사유재산을 치면 하고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투자해서 그걸 자기가 국가가 사유재산을 치면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황당하죠. 그 측면에서 한 마디 더 붙이자면 공공투자형 공유지분권 모델 또는 공유부 기금 이게 산업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세기 산업정책, 디지털 경제가 불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부도 디지털 뉴딜이니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디지털 경제, 공공투자 형태로 돈을 넣는다 하더라도 공동소유형 플랫폼이나 공유지분권 모델 이런 식으로 하면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낮은 디지털 경제의 역진성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조세를 걷어서 나눠주는 기본소득 지급 의무자로서의 국가가 단순히 시장소득의 어떤 조정자가 아니라 기금을 투자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경제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상 국가는 R&D 투자 등등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계속해왔어요. UCL의 경제학 교수인 마추카토가 쓴 기업과 국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사회상 국가는 매번 이런 일을 해왔다. 그런데 그 수혜는 전부 기업이 독차지해왔다. 이건 특혜 경제다라고 역사적인 서술을 하고 끝나요. 그럼 그 특혜 경제를 넘어선다는 건 뭘까요? 공유 지분 모델이라든지 공유부 기금 모델을 통해서 국가가 지분을 확 획득하고 거기서 이윤을 낸다 그러면 그 이윤은 국민들한테 배당하는 거죠. 그럴까요? 그 공유 지분권 모델이 디지털 경제의 역진성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확 귀에 딱 꼽히네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세금을 모아서 국가와 디지털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노동 고용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노동 소득으로 분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모아줬는데 이거는 기업의 이윤만 보태주고 국민의 임금 소득으로는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국가가 정당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 문제가 기본 소득이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딱 꼽히네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기본 소득이 공유부 개념이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는 완전히 풀리게 된 것 같고 오히려 우리들의 공동 소유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는 것들을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유부 개념과 사유재산권을 살펴보는 이렇다 215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슈퍼바이저님, 찬희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